안녕하십니까 김길선입니다. 오늘은 관해 광물자원 문제 두 번째는 북한의 산림자원 문제에 대해서 차례차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해 광물품위 등급 정도가 대체로 어느 정도인지요. 하도 북한의 지하자원이 천문학적 가치라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는 건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북한의 광물자원에 대해서 TV에서 나와서 하는 말 또 한국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거침없이 불코어 나갈 때마다 입이 간질거려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걸 믿을 수 있지? 저건 무슨 근거에서부터 저렇게 나왔지? 이거를 의심하면서 한마디 답변을 줘야 되겠는데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아서 말을 못했습니다. 또 말하는 경우는 잘라버리대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이 문제를 한번 속시원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나는 북한에서 지질 분야, 채취공업 분야의 전문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광물자원 매장량이라든가 순도에 대해서는 정말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북한 체제에서 17년간 정책기자로 활동해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다면 오로지 김일성 족속이 광물자원에 대해서 한 말들 뿐입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김일성은 북한의 유체의 사회주의 시조로 되어 있고 김정일은 북한의 조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놓고 볼 때 결론은 무엇인가? 북한의 유일무이한 절대주의는 김일성 족속이다 이 말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에서는 땅 위에 있건 땅 속에 있건 바다에 있건 하늘에 있건 거기에 있는 모든 자원은 김일성 족속 개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광물이 묻혀 있고 어떤 지하자원이 같이 있는가를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그 땅의 주인 행세를 하는 절대 군주인 김일성 족속이 제일 잘 알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북한 광물 매장량과 품질에 대해서는 김일성 족속 이상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북한에는 별로 없다는 소리입니다. 나라 방방껏 거기서 올라오는 관련 자료들은 모조리 김일성 족속에게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비춰봐서 이제부터 김일성이 광물 자원에 대해서 한 말들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김일성은 6.25 전쟁 이전에는 모든 공적, 사적 회의들에서 광물 자원 개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구문보아가 가득 찬 나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평방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립방으로 따져야 한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애국가를 지을 때에도 은금의 자원도 가득한 이라는 가사를 꼭 써놓도록 했다. 앞으로 지질 탐사 사업을 적극 벌려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자원을 다 찾아내야 한다. 1950년 전쟁 이전에 김일성이 연불처럼 내는 말입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저는 정책 담당 기자로서 이 사례들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는 지질 탐사 사업을 자기에게 직접 직속시키면서 계속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난 조개방 전쟁 때도 지질 탐사 사업만은 중단할 수 없어서 전선의 한 명의 병사가 그토록 귀중한 속에서도 별도의 위수부대를 조직하고 지질 탐사에 동원된 사람들을 보호하도록 했다. 그러니 이 지질 탐사 사업을 전국가족, 전당 쪽으로 적극 지원하고 도와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 탐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 김일성은 또 1970년대에는 지질 탐사에 대해서 이렇게 또 주문했습니다. 자본주의가 망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많이 묻혀있는 군동 광물들 적극 찾아내서 팔아먹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현대적인 무기도 사오고 발전된 기계들도 사와야 한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에게는 굶이 필요 없으니 지금 팔아먹지 않으면 팔 일이 없다. 지금 팔아먹지 않고 계속 남겨둔다면 우리가 이제 곧 공산주의 사회에 들어가겠는데 공산주의 사회에 가서 우리는 굶으로 편속관을 짓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 시절에 김일성은 또 이런 훈시도 했습니다. 광물자원을 채취한 다음에는 헐값에 원석 그대로 팔아먹지 말고 1차 가공, 2차 가공을 해서 비싸게 팔아먹어야 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즉 70년대 김일성이 광물자원에 대한 주문입니다. 이때까지 김일성은 북한의 광물자원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김일성이가 이랬던 김일성이가 1970년대 말경에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해서 아주 충격적인 훈시를 했습니다. 이 관련 자료에 대해서 나는 92년도 초에 북한 채취공업부를 취재할 때 그곳 사석실에 보관되어 있는 김일성 교시대장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김일성 교시대장이란 무엇인가? 해당 부문에 내려오는 김일성이 모든 교시들을 연, 월, 일을 다 수록해서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정령을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는 대장을 말합니다. 그때 김일성이 한 말의 내용은 이렇더라고요. 지금까지 지질탐사 부문에서 내게 계속 거짓말을 했다. 나는 그놈들 말만 믿고 우리나라에 쓸만한 광물자원이 많은 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구문모아 자랑을 해왔는데 지금 보니 팔아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 이놈들은 내게 안주탄강의 석탄 매장량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다. 그들은 안주지구에 매장된 석탄이 저열탄이라는 사실을 내게 숨겼다. 그래서 국가가 그놈들 말만 듣고 많은 투자를 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지금 동발값도 못 뽑아내고 있다. 동발값이 뭔지 아시죠? 동발이라는 거. 탄광을 캐나갈 때 계속 동발을 세우면서 안전장치를 하면서 굴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갱도들에 세우는 동발나무, 나무를 세우는 동발값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결론은 무엇인가? 북한에 팔아먹을 만한 자원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또 설사 있다 하면 그 질이 굉장히 낮아서 글쎄요. 누가 천 달러를 투자하고 백 달러를 걷어내겠습니까? 그 뜻이나 같은 것 같아요. 북한의 명실상부한 주인인 김일성이가 이 정도로 대노했으면 결론은 뻔합니다. 북한에는 경쟁력이 있는 자원이 없습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핵미사일 개발 때문에 수령 우상화 때문에 3대 세습 유지 때문에 돈이 절실히 필요한 김일성 족속이 그걸 그냥 놔뒀겠습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땅 뚫는데도 세계 1위 파워를 가지고 있는 북한이 김일성 족속이 그걸 그냥 놔뒀겠습니까? 아마도 사람으로 시체를 쌓으면서 들어가서라도 그것을 캐내서 팔아먹을 것입니다. 결국 북한에는 대한민국의 일부 전문가들이 부푸는 몇조원이요 몇십조요 하는 그만한 가치의 지하사원이 없다. 이 말입니다. 김일성이 말했으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 아버지한테 듣기로는 일제시대는 겁이 나서 나무를 마음대로 못 베었고 해방 후 무시소통에 산에 나무가 다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북한은 그렇게 엄한 독재사회인데 어떻게 산이 다 헐벗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즉 북한의 산림 자원에 대한 문의를 해봤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일제시대의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내 부모님들 그리고 북한의 모래에 산 어른들한테서 많이 들었어요. 일제강정기 때는 나무를 함부로 못 베었대요. 산림 간수원이 있어가지고요. 아예 나무 한 대도 못 베게 했대요. 홍수 폐요 이런 걸 맡겨서 나무를 많이 심었답니다. 그때 일본 놈들은 값이 싸고 빨리 자라는 나무들을 주로 북한 땅에 가져다 심었답니다. 아카시아 나무, 플라타나 가수 이런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평양의 대동문동에 가면요. 김일성 광장으로부터 백과부 집. 지금은 현재 필림보관소로 되어 있는데 백과부가 지었다는 2층 양옥집이 있습니다. 근래에서 저 옥류교까지 해당되는 그 뒤에 있는 좋은 길은 난 거기에만 자주 다녀서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 가면 아름다운 플라타나 가수라는 나무들이 다 서 있습니다. 올라가면 또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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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 나무들이 기둥만 이만해서 다 준비하게 서 있습니다. 듣기에는 그 나무들이 바로 일본 놈들이 심었답니다. 그 나무가 아직도 북한 평양에 버젓이 있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저 체제의 시조인 김일성도 저 체제를 통치하는 전기간 산림자원보호정책을 여러 건 내놨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기억되는 것은 순환식 재벌정책 즉 이산에서 체벌하면 10년 동안 이산에 나무가 자랄 때까지 체벌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산에 가서 체벌해서 또 이렇게 쭉 종국을 덜 안 하면 10년이 된다. 그러면 또 이렇게 체벌한다. 이런 순환식 체벌정책. 그래서 북한에도 범철이 되면 좋은 이민이 나무 심기에 동원되어야 하는 그런 지정된 날이 있습니다. 그때는 몽땅 나가서 살건 죽건 관계없이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10대가 심었다면 9대가 죽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심고 물을 충분히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안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형식상 하는 겁니다. 하도 하라니까. 하지만 김일성 족속이 산림자원보호정책을 아무리 내놔야 뭘 합니까? 연료 문제를 해결 못했는데 쌀, 공기와도 똑같은 비중을 가지는 연료 문제를 해결 못한 게 바로 김일성 족속입니다. 김일성 족속은요. 진짜 나라가 그나마 돌아가던 80년대 초까지는 상가 노지에 석유로 돌아가는 말하자면 기름 폴로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세브라고 하는 사회주의 경제협력체가 있을 때는 기름이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많이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모든 수출입구들이 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해서 차단되다 나니까 고철덩어리로 다 서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신뢰를 드리겠습니다. 1974년 2월에 나는 한경남도 신포군 어느 산골짝에 위치해 있는 국방과원에서 제일 큰 연구소인 선박연구소를 취재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 연구소에 도착한 시간은 토요일 밤이었고 그렇다 나니까 그 다음 일요일 아침에야 연구소와 그 주변 풍경을 창문으로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내가 합숙에서 깨어나서 열 달에 추워서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쭉 내다보니 연구소 총사했고 그 다음 구대에는 다 연연히 산으로 이어져 있더라고요. 그 산 뒤에는 바로 북한의 잠수함, 함선 이런 것을 생산하는 북한 굴지 군수공장인 봉대보이라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선을 쳐다보니까 그때가 한 8시 경이었는데요. 그 앞선으로요. 남녀노소 군중행렬이 한 줄로 쭉 서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헐벗은 나무 한 대도 안 서 있는 그 산에 난 어설길로 끝도 없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도 저분이 없어서 쳐다보다가 저 산너머에서 무슨 정치행사가 있나 이 순간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군중행사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어온 합숙 관련 아주머니가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오르는지 압니까? 나무할로 올라갑니다. 뗄까말로 올라간답니다. 저 사람들이 다 선박, 연구소, 과학자, 기술자, 지름수들이고 그 가족들이랍니다. 1월 날만 되면 저렇게 나무할로 올라간답니다. 그 나무가 안 보이는데 어디 가서 합니까? 쭉쭉 몇십리 가면 나무가 있답니다. 거기에 가서 나무를 베가지고 씻고서 오다 나면 밤 9시가 된답니다. 김일성이가 그렇게 자랑하고 초어주고 신임을 부여해주는 선박연구소 과학자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연료 문제를 해결 못해서 김일성은 70년대 그 고란에 이 연구소를 지어주면서 앞으로 따뜻하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연구소만 하나 해서 커다란 둥류 보일러를 지어주었는데 둥류가 없어서 다 고철더미로 서 있었습니다. 국방과 연구소, 고란에 있는 주민들이 연료 사정이 이 정도니 다른 지역은 더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오늘날 북한은 시야에서 보이는 산에 모든 나무는 다 베어서 불로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은 이 사태의 엄중성을 알고 90년대에 군대까지 동원해서 산에 들어가는 모든 골목들에 군대를 풀어서 나무를 베가는 주민들에 대해서 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제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군인들도 그때는 배고픈 상태에서 보처를 썼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올라가면서 빵, 담배, 술이라도 한 병 채주면 그냥 통과시켰습니다. 이것도 그저 무늬만 나무 보호인 거예요. 그 이후에는 그것도 잘한다니까 이제는 이 깔나무만 못 베게 하라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김정일이가 그런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렇게 돼서 한때는 군인들이 이 깔나무만은 못 베가게끔 단속을 했는데 그것 역시 배고픔을 이길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술, 담배, 빵, 밥 같은 걸, 도시락 같은 것을 제공받고 눈감아줬습니다. 베가는 것을. 어느 날 북한은 이런 모든 생활이 연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서부터 오는 산림자원 파괴가 무려 80년대 말,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이 남아나겠습니까? 안 할 말로 산림자원도 일제시대 때만 못한 지경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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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